슬프지만 현실은 정의 따윈 없어. 불공정. 게임만이 슬픈이지. 여기가 법정이라고요? 강력한 사법 개혁 이제 시작됩니다! 저는 약자, 강자 따위에는 관심 없습니다. 누가 국민 위해십니까?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과연 누구일까요? 죄를 밝히기 위한 재판일까요? 아니면 반댈까요? 제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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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권력입니다! 설마. 이 법정의 주인은 바로 주권자의 여러분입니다. 이 법정도 공연 사지연idents 살고 있습니다. 이 법정도 공연에 관심을 사지지 않아도 있습니다.